주식 동무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 다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3형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회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인 끼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3형 주가 많이 떨어졌어요. 저는 바닥을 현재 확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최근에 이슈 말씀드렸습니다. 6월 14일날 났던 이슈네요. 하반기 캐페시터 필름 사업 본격과에 따른 체질 개선 기대감의 강세란 제목이네요. 동사는 하반기 캐페시터 필름 사업 본격과에 따라 체질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ESS 신재생에너지 전기차를 포함한 대부분의 정자기기 내에서는 전력 흐름을 안정화시키는 콘덴서가 내장되는데 동사는 콘덴서의 핵심 소재인 캐페시터 필름을 국내 유일하게 개발 및 양상 가능하다. 아울러 24년 예상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플러스 16.8% 영업액은 플러스 90.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존 적격 사업부였던 PE랩 생산 중단 및 우유팩 사업부 매각에 따라 수익성 향상이 가능한 상황이며 캐페시터 필름 수요 확대 및 쇼티지 현상 지속과 신규 공장 본격 양산에 따른 하반기 외형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캐페시터, 커페시터, 읽는 사람은 다르지만 캐페시터, 커페시터 같이 이용을 쓰고 있습니다. 동사 주가 위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주가 위치 보시면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전반적으로 안 떨어졌다는 거죠.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도 같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아까 지금 내용 보셨던 것처럼 적자 사업부 있잖아요. 적자 사업부 관련돼서 정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관련돼서 어떤 사업부냐면 PE랩 생산을 중단하고 그 다음에 우유팩 사업부를 매각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적자 사업부를 정리하면서 실적은 점점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떨어졌던 배경이 실적 때문에 떨어졌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반대말로 말하게 되면 적자 사업부를 정리하면서 실적이 올라가면 어떻다. 주가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은 어느 정도 위치냐. 주가 위치 보시면 두 가지 관점이 돌아가겠죠. 현재는 몇 번째 바닥이냐. 첫 번째 바닥, 이번에 두 번째 바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쌍바닥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닥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외바닥, 쌍바닥, 다중바닥이 있는데 외바닥은 진흙바닥, 늪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쌍바닥은 모래바닥입니다. 사상누가기나 한자성어 있는 것처럼 모래의 건물은 조금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삼중바닥 이상을 다중바닥이라고 하는데 다중바닥일 때는 우리나라, 우리 주식의 경우에는 락바텀이라고 합니다. 바위바닥이라고 하는 거죠. 튼튼하다. 현재 구간에서는 쌍바닥 위치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현재 구간은 바닥은 쌍바닥인데 그러면 기술적 반동과 논리 때 어떻게 해야 하나죠? 역해던 숄더를 확인하겠습니다. 보시면 현재 동사 머리가 있고 왼쪽 어깨를 만들었고 오른쪽 어깨를 만들었다. 좀 깨끗하게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크게 해가지고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동사 보시게 되면 여기서 왼쪽 어깨 만들고 여기서 머리 만들고 여기서 오른쪽 어깨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모르냐? 무슨 말이냐? 역해던 숄더를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동과는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위치라는 거죠.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 삼중바닥 이상의 다중바닥을 확인하라 하겠습니다. 현재 동사는 쌍바닥 위치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바닥이다. 진바닥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현재는 기술적 반동과 노릴 수 있는 역해던 숄더를 확인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동과 그러니까 추세로 쭉 바닥치고 쭉 올라간다. 그런 개념 보다는 기술적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낙폭화됐다는 기술적 반동과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원에서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92% 상승하면서 3,720원에 마감했습니다.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3,500원, 2차 저항대에 4,300원, 3차 저항대에 4,900원, 4차 저항대에 5,500원 되겠습니다. 5,500원부터는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원에서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1차 지지대에 3,500원, 2차 지지대에 3,2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으로 매몰대 같은 경우는 3,500원부터 4,300원 구간까지 잇따른 점도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수급 동향을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17만 7천 줄을 팔았습니다. 최고로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인식으로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기원 한 달 동안 49만 줄을 팔았는데 전반적으로 계속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다가 오늘 23만 9천 줄을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누가 던졌느냐? 투신이 만 줄을 던지고 사모펀드가 20만 9천 줄을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핸드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은 무시 기관은 무시해도 됩니다. 기관은 거의 동사에서 관심이 없는데 오늘 조금 많이 팔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기관에서는 동사에서 관심이 없다 보시면 되는데 현재 개인이 살 때는 외국인이 팔고 외국인이 살 때는 개인이 팔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다. 동사는 개인이 핸드링하고 있다는 것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신용비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비를 보시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 주가 급락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조로 인해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는 건데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4%보다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사는 2.37% 신용비료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양호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주주 지분율을 보시겠습니다. 최대주주 지분율을 보는 이유는 바로 책임경영 확인 차원이 되겠습니다. 동사는 최대주 지분율이 24.49%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는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최대주 지분율이 30%는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는 최대주주가 24.49% 지분율이기 때문에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다소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동사가 그렇다는 개념은 아니고 책임경영의 반대의 개념은 무책임한 경영이라는 걸 참고하시고요. 실적 보시도 그렇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매출액 1,200억 원대에서 올해 1,000억 원대에 좀 감소하고 내년도에 1,700억 원대에 다시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60억 원에서 올해 110억 내년도에 197억 원까지 증가하고 예상되고 있고요. 단기 순익은 작년에 189억 원에서 올해 80억 원 내년도에 150억 원으로 다시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 그렇습니다. 작년 1분기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분기때 영업일 10억 원대에 2분기는 7억 원에 나왔고 3분기에 8억 원 4분기는 26억 원에 나왔습니다. 작년 1분기 19억 원 대비 올해 1분기 16억 원 큰 차이는 없죠. 2분기 작년에 7억 원에서 올해 23억 원 잘 나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3분기 8억 원에서 올해 26억 원 4분기 작년에 26억 원에서 올해 45억 원에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2분기부터 실적이 상당히 전년동기 대비 실적이 잘 나오고 예상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부채비로는 96% 유보는 31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EPS 영업일 기준은 11.3%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반 제조 평균 1.5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의 내년도 EPS 같은 경우는 441원 BPS는 2000원대 초반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나간 과거는 단순 참고만 하세요. 지나간 과거는 단순 참고하고 앞을 보고 투자하겠습니다. 차를 운전할 때 어떻게 하죠? 아웃사이드 룸미러, 인사이드 미러 다른 말하면 사이드 미러하고 룸미러를 보고 운전하신 분은 없잖아요. 앞을 보고 운전해야 되죠. 뒤는 단순 참고만 하세요.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단순 참고만 하고 앞을 보고 운전하라는 것처럼 앞을 보고 투자합니다. 지나간 과거는 단순 참고한다는 걸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40원 기준으로 현재 벨루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40원이면 현재 주가는 4,400원이면 10배입니다. 현재 대략적으로 어떻죠? 440원이면 대략적으로 4,8은 32, 4,9은 36, P야는 8배 정도 구간에 보시면 되겠다. 8배에서 9배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저평가 구현한 거죠. 적정 벨루에이션은 P야 15배에서 20배가 적정 주가입니다. 현재 주가는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낙복 과도에도 있지만 현재는 저평가 구간이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PPC에서 32.8% 그다음에 중공업 쪽에서 29.6% 그리고 나머지 BOPP에서 23.2% 매출액이 나오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변동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가시는 경우는 마지막 주주배정 유상재였던 게 1989년도네요. 까마득하죠. 그렇기 때문에 매물은 다 소화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재무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정자 가능성 일부 열려있긴 하지만 1989년 이후로 유상정자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사함이 연결된 회사로는 선박 엔진 라이닝하는 회사 그리고 합성수지 제품 제조하는 회사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를 참고하시고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형 오늘 종가 3,720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개인이 핸들이라고 하는데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EPS가 57.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올해 대비 내년도에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위치에서는 고점대비 많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년도 내년도 예상 EPS 기준으로 PER 현재 상당히 저평가 구현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멘텀은 하반기 캐페시터 필름 사업 본격화 기대감 더불어서 적자 사업부 메가군에서 체질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54.4이기 때문에 과열구간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91.4이기 때문에 과열구간은 이미 들어갔습니다. 목표 주가 1차는 4,400원 2차는 4,900원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3,500원 2차는 3,2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명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고의 달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